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음 음 음 음 음 가라지다 음 음 음 음 밥먹어 음 음 힘들어서요 이렇게 가요 어제 일한 것 같은데 뭐라? 왜요? 생각보다 문 열고 걔나 앞을 기여하고 있었어요 흐흐흐흐 이거 절차가 저 닮은 척하는 줄 알았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 응 근데 주영이 하며니까 기둥소리가 들리는거에요 응 기둥소리? 네 아 그래서 한이 오빠가 기도하구나 이래서 응 응 8시간 안이고 3분 그랬지 또 덧붙이 한이 오빠가 응 여기 여기 앞에 있어요 응 여기 옆집엔 하얀차 있잖아 이렇게 붕 말고 하얀차 아니 갑자기 나무 부어있어 하얀 붕이 5점 반듯이 흉 두명 가는거여 맞아 근데 여기 하얀 붕이 있는데 1초간이 그냥 밤 지나가는거에요 아니 근데 기를 리가 없잖아요 자동차가 근데 그거랑 수영이 없냐 잠깐만요 아니 저거 수영하시기 전에 밖에도 있었는데 할머니 아니 차가 그렇게 빨리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뭐야 1초만에 그냥 굴러가서 채워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서 푹 지나가요 아니 진짜 흘려 올렸잖아요 저는 그거 벌렸네 왜 이렇게요? 당연하게 놀아야지 응 계속 그냥 거기 있거든 아 거기 놀고 있어요? 응 장민이 뭐라 조슬아 엄마님 조금 어 그 물 안에 있잖아요 아니 근데 물도 흔들 나 그냥 엄마한테 굽잖아 엄마한테 굽잖아 어 수건 날 수 있는 것 같은데? 응 그거 하신다고 나 오늘 와봐라고 말씀해주세요 자 그럼 먹어볼까? 내가 줄게 나오는 거 먹으러 하루에 두 개는 응 그랬어 너의 치커네 왜 이렇게 나왔냐? 나 아니 아니야 나 응 답을 찾았어? 그래서 응 그래 그래 그거를 말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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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 옷에 핑크 핑크 이거 맞지? 이거야? 됐어? 오빠한테는 내 사람 오빠 왠지 다 먹어 이거 뭐야? 엘사 아니 엘사 오빠 네 그래도 돼요? 안돼요? 어 난 기원에 좀 떨어져 이게 떠서 응 salut 응 응 어 복이 오자네요 네 떠서 육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